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젤리스의 음악을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명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작품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한 작품이 아닌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내 가슴속에 담아둘 수 있는 명작을 드디어 만나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꼭 보십시오. 안녕하세요. 강수지입니다.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세요?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영화는 참 명작은 명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는지 영화 보는 내내 알겠더라고요. 저는 또 기독교인이라서 더 공감 가는 영화였고요.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가슴 먹먹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. 꼭 한번 보세요.